올 여름 유난히도 더웠죠. 불볕더위 아래 곡식은 여물대로 여무입니다. 덥다고 소모일 수 있나요? 여기 무거운 몸을 꾸멩해서도 무난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자 혼자서 이만치 않나. 가을 추후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이래 조금씩 조금씩 하니 가을에 뭐 돈 될 것도 없으면서 바쁘기만 바쁘다. 몸은 하나인데 들렷고 손댈 것 투성해. 살라니 고생이고 죽을라니 목숨을 깔고 그렇다. 정순 엄마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어나침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야 마치 통통본트 엄마가 단장 중이네요. 워낙 덫이 뜨거울 때니 피부관리는 필수입니다. 머리에서 좀 빗어요. 이제. 간장에 마친 엄마가 집을 나섭니다. 팔순을 넘긴 아이에도 교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는 정순 엄마인데요. 물이 덜 빠지면 물이 덜 빠지고 논에 더 많고 들어가라고. 논에 물이 한 거 되면 이제 이거 좀 더 막혔는 거 빼고. 논에 물 들어가는 수리만큼 배부른 수리가 없답니다. 필라고 알배거든요. 나라 이거 이삭 올라올라고. 그럴 때 물이 적으면 잘 안 돼요. 날마다 하루 두 번씩 내가 와요. 또 가보고. 이제야 숨을 돌리는 엄마. 아이고 어머니 땀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이건 땀 흘리는 거다. 그러고 나무가 있어서 오늘은 햇빛이 아니라서는 힘 안 들어요. 엄마를 누가 말릴까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 아이고 어머니나. 밝이 나왔어요. 가라. 또 요건 어디로 가노. 다 한 마리 잡아먹을까 오늘. 있는 거 있길래 또 잡아먹는 것도 뭐 괜찮지만. 다행히 엄마 눈에 다른 게 들어왔으니. 닭이 두 마리 나왔다. 천 개월이랍니다. 금방 나갔다 간다 끊어. 지원아 미래. 그렇지. 엄청도 빨라. 찜통더유가 비스날 시간. 엄마는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저 밖에 누가 오네 언니야 내 왔어 어우 더워라 진짜 너무 잘했었나 그래 너가 더보이었노 더보이여 견디다 왔노 어머니 이분들 다 누구예요? 나 셋째 엄마는 셋째고요 엄마는 넷째 누구? 다섯 번째 여섯째 엄마는 첫째고 첫째 둘째는 결승 정신연만매는 딸만 여섯 명 딸부챗집 육장이라 합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의지함을 지내는 끈끈한 사회라는데요 야는 앞치마를 갖다 이렇게 앞치마가 아니고 이거 뭐 이런 게 이 비호시가 이게 뭐고 하면 되잖아 이거 동생 넉짤에 엄마도 미소를 띕니다 식사 준비는 내가 손님이고 우리 동생들이 다 해주고 손님이에요 여기? 오히려 손님이라도 바꿔야 돼가지고 동생이 준비한 남은 딸이 생각합니다 오 맛있게 보셨어요 이것도 맛있고 없나? 자 다들 오세요 오늘 고기 내가 구웠으니까 맛있나 맛없나 평가해봐 고기도 맛있게 드시네요 고기 먹어야 되죠 고기도 맛있다고 고기도 맛있다고 고기는 맛있다고 고기도 맛있다는 거 고기도 맛있다고 고기도 맛있다고 막내ites 막내분하고 나이 차이 어떻게 돼요? 그럼 내하고 15살 차이 나게 18살 차이 나 18년 차이 난다. 내 결혼할 때 막내 돌지 났어요. 6.25 전쟁 때 나는 정을 다 나고 6월에 6.25 전쟁 일어났으니까 저 언니가 나를 얻고 다녔대. 눈물이, 눈물이 날아주고. 왜, 왜 주문이 나세요? 너무 좋아가. 좋아가? 기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딨노. 그렇지요? 맞지요? 진짜 행복해요. 엄마의 봄날인데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우리 형제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위하여. 적막했던 집에 웃음꽃이 넘치도록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조정순 어머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언니 너무 잘하신데?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정순 어머님 맞으세요? 제가 옵니다. 언니. 네.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엄마, 나 사려오실래요? 조정순 어머님이십니다. 조정순 어머님. 조정순 어머님. 아니요, 제가. 3분. 1분.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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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저는 첫째 조정순입니다. 첫째 조정순. 셋째 조태자입니다. 둘째. 저는 넷째 조태순입니다. 셋째 조태순입니다. 5번 금재입니다. 6번 영희입니다. 육자매입니다. 오늘 육자매입니다. 오늘 육자매입니다. 성수의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머님 방 제가 깨끗하게 성수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 원장님 끼시고요. 수술이 형 잘한다. 수술. 아, 그러네요. 이런 데가 막 펴 있어서.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먼지. 아, 푸. 아, 분리를 잘 해야 돼. 뭘 해, 뭘 해. 자. 이게.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요. 닭기에 앞서 뭔가를 뿌립니다. 저는 식초를 항상 뭐 걸레 빨대 이렇게 하고 세탁할 때 하고 설거지할 때 하고 뭐 변기 청소할 때 하고 이러거든요. 저희 집에 세균 검사했는데 영 나왔어요. 그녀의 10초 사랑은 정순 엄마 집에서도 계속 뜨는데요. 그 뒤로도 멈추지 않는 걸레질. 청소에 정말 진심인 그녀였습니다. 이랬던 방이. 많이 달라졌죠? 신혼방 새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봄날 주기란이야. 이거 원장님이 꿈꿔왔던 메뉴 아니에요? 그렇죠. 오, 그렇다면 상딸이 부러지기 전에 얼른 먹어볼까요? 이거 밥도 보통 밥이 아니야. 지금 딱 맛있는 제철 반찬. 호박잎 쌀입니다. 너도 나도 호박잎 먼저 한 입. 생시해. 맛만 같다. 생각에 달려가겠습니다. 밥이었어요, 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혼자만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47살 때 사별하고. 그래 한 35년 이상 혼자 살고. 이래 메고 있어. 이런 것도 이쁜 거 사다 메주고. 동생들이 이렇게 챙겨줘요. 아유, 귀여워. 동생들이 뭐 며느리, 뭐 동생, 뭐 딸 이런 걸 다 아시네. 맞아, 맞아.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는 거, 달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뭐 하다가 의견 충돌을 잘하지. 우리 생제분 많이 싸우시던데. 내가 성질이 조심스럽게 안 하고 덤벙덤벙대거든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야락 맞으면 또 이게 아니라고 빡빡 우겨 대거든요. 나를 사랑해. 제발 상아가 맞아도 좋고. 풍덩이 맞아도 좋으니까 허리 잡히면 좋겠어요. 동생들의 간절한 바람과 응원을 받은 엄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말 감사롭습니다. roof probability 붙여 있어요. 이렇게 과연 엄마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네, 어머니. 자, 어머니. MRI를 찍었는데 협착이 많이 심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신경 가운데끼리나 추경공원이나 다 협착이 많이 있고. 허리가 특수이 필요할 정도 많이 안 좋다 그 뜻이에요. 갑작스러운 소수의 질과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저희 조정수은 어머니군요. 진짜 오랫동안 사과농사, 밭농사 진짜 많이 하셔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우리 김원장님하고 우리 박원장님 직접 어머니 보셨잖아요. 일단 허리는 가운데 척추관과 추경공원 협착이 모두 심했고. 척추가 한쪽으로 기우는 변형도 꽤 심하고 많이 앞으로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셔서 걸을 때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주로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다리가 저리다고 하시는데. 또 막상 걸을 때 보면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고 계속 절룩절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는데. 무릎도 보면 지금 거의 뻗정다리거든요. 어머님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무릎에서는 무릎을 굽히지 못하니까 쪼그려 앉는 걸 힘들어하시거든요. 통증을 조금 환전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허리도 좀 많이 틀어져 있고 척추 뼈들 마디가 좁아들면서 좁아든 통로로 신경이 눌려버렸거든요. 유압소를 통해서 막혀있는 신경 통로를 넓혀드리고 무릎은 다행히 큰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무릎에 있는 관절염.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의 신경 통로를 넓혀드리고 싶습니다.